괜찮아 라는 사연입니다 김광철 님께서 보내준 사연이구요 갑자기 예전에 어디서 본 웃긴 글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가슴이 작은 거 같애 세 명 왜 터지는 겁니까 여기서 갑자기 팍 터지셨는데 그러자 엄마가 위로를 해줬죠 이렇게요 괜찮아 손 작은 사람 만나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좋은데요 현명하신대요 짧덴데 동물원에서 라는 제목 짧은 거 빨리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익명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따끈따끈든 일이에요 주말을 맞아 동물원에 갔습니다 표범 사육장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안전철망 근처로 표범 한 마리가 아주 가깝게 다가오더라구요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대여섯 살 쯤 돼 보이는 아이가 기겁을 하며 외쳤어요 오지마 나 맛없어 주변 모두 빵 터졌습니다 오지마 맛없어 나 맛없어 이서연 씨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소를 도는 찰나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는 깡통 같은 것을 만지자 곁에 있던 아빠가 만지지 말라며 아이를 타이르는 게 보였어요 지지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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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말해도 아이가 내려놓지 않았고 아빠는 계속해서 타이로 씁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에 걸터 앉아 그 아빠와 아이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리든 아빠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면서 지지 라니까 저기 형한테 물어볼까 지지 지지 형아야 이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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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이 그거 제 건데요? 제가 한 번 아저씨를 심하게 당황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고 막 후딱딱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을까 자기 건데 홍경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이 적극적인 내 아내 50대 부부입니다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사연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결혼 25년 동안 아직도 제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방귀도 트지 않을 정도로 왜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딱 한 옷만 계속 입고 계신 거네요 옷을 다른 데 가서 갈아입고 오시는 거죠 방귀도 다른 데 가서 끼고 오시는 거죠 나가서 슥 하고 들어오시는 거지 내 사이에 부끄러움이 많고 교양이 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날도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잠을 자르고 불을 끄고는 자리에 누웠는데요 갑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짝짓기 할까? 교양 교양이 있으셔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잠이 잠이 확 깼습니다 뭐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별의 별 우리의 왕국에서 많이 보던 단어죠 그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뭔가 과하게 반응을 한다면 와이프가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별일 아닌 듯이 어 근데 왜 갑자기 갑자기 하고 물었죠 그러자 와이프가 응 그냥 우리 가족들 생각한다면 이러더군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우리 가족을 왜 가족을 생각해서 그런 25주년 만에 가족들을 생각해서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지? 그럼에도 저는 의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야 그냥 아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 그럼 그럴까? 그럼 그럴까? 그럼 그럴까? 자 와이프가 대답했어요 아 그럼 할부로 할까? 일시불로 할까? 아하 그게 또 할부로 가기가 그걸? 그걸? 이때 뭔가 저는 잘못됐는지 느꼈어요 아 와이프는 착즙기를 사자는 거였어요 아하하하하하 착즙기 살까? 여보 여보 우리 착즙기 살까? 착즙기 살까? 짝짓기 할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농안이 오더니 귀도 어두워졌냐고 근데 착즙기 짝짓기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 또 졸린 와중에 졸린 와중에 들으면 내가 군대에 가게 된 썰 이기환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때는 1992년 어느 날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날짜에 맞춰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드디어 제 인생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검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 색맹이나 색약이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실 저는 적록색맹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는데 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지? 왜? 왜? 저는 순간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색맹이 아닌 것처럼 태연히 앉아있었습니다 그럼 안되지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아하 저는 당당히 신체검사 1급을 받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자랑삼아 얘기했더니 친구들 모두 경악을 하더군요 뭐? 이 멍축아 색맹은 군대 안 간다고 이거 바보 아니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 가는 케이스들이 있었나 봅니다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동사무소로 뛰어갔죠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간 사정을 얘기했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헤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입대 전에 보충대 가서 신체검사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셔서 진단 받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휴 다행이었습니다 드디어 보충대 입된 날 가족들이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바로 다시 집으로 올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306 보충대 의정부 의정부 306 보충대에 저는 입수했고 그 동사무소 직원의 말처럼 다시 신체검사를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정록생맹입니다 신체검사 받을 때 깜빡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효과는 어디론가 가더니 누군가 심각하게 상의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제게 와서 일단 보충대에서 3박 4일 훈련을 마치고 좌다배치 받으면 거기서 또 신체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일단 처리해줄 거다 수상하다 수상하다 일단 들어가서 앉아있어 꼬이기 시작한 느낌이죠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말을 믿고 3박 4일의 일정을 마쳤죠 보충대의 마지막 날 자대배치를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기환 훈련병 제3사단 제3사단 그곳은 철원 3사단 백골부대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백골이 돼버렸지만 어차피 다시 집으로 올테니 아유 뭔 걱정이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제3사단 신병교육대회 도착 신교대 첫날이 시작됐고 저는 또 한 번 외쳤습니다 조교님 할 말했습니다 제가 정록생맹인데 신검받을 때 깜빡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충돼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자대배치 받고 말하면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조교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느닷없이 연병장 다섯 바퀴 돌고 온다 실시 이러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연병장 열 바퀴 돌고 온다 실시 또 물어보면 열다섯 바퀴 돌고 오라고 할 것 같아 저는 꾹 참고 열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본 조교가 허락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래서였군 그리고는 조교가 저를 행정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장교인 듯한 분이 묻더군요 진짜 생맹이냐고 저는 거의 울다시피 말했습니다 아 진짜 생맹입니다 정록 생맹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란 분이 말하더군요 이것은 신병교육대다 여기서는 신병교육만 담당할 뿐 그런 권한은 없다 여기서 4주간 신병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자대 매치를 받으면 그곳에 가서 인사기한테 얘기하고 인사기 와 말도 안 돼 그러면 분명 사단본부에 알려서 조치를 취해줄 거다 그러니까 일단 사주훈련 받고 자대 가서 얘기해라 일단 제대하고 얘기해라 지금 그렇게 될 기세예요 지금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팍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매치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3사단 백골부대 수색대로 자대 매치를 받았고 진짜 빡센 대로 갔잖아 신교대에서 얘기한 그 인사기란 분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왔어 왔어 저는 이게 마지막이란 각오로 인사기에 외쳤습니다 인사기님 저는 정록생맹입니다 신검 때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포충대에서는 신병교육대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교대에서는 자대 가서 얘기하면 처리해줄 거라고 싶습니다 부디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애원을 했죠 제 말을 들은 인사기님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 번 입대하면 끝이지 야 뭔 처리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군생활 열심히 하고 헛소리 하지마 이게 진짜야? 진짜 진짠가봐 저는 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죠 아무래도 집에 가려면 2년은 넘게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아주 보람차고 혹독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수색대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백골! 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박한나씨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한나씨 듣고 계시나요? 본인 사연이 뽑혔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박한나씨 저에겐 한창 말썽을 부를 미운 나이 42살 된 남편이죠 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한창 말썽 부릴 나이 미운 나이 42살 남편이 한 명 있어요 남편은 출장을 자주 가는데요 남편이 한 명 있지 몇 명 있어요 한 달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도 가곤 하죠 남편이 출장길에 오를 때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과 짤막한 편지를 넣어주곤 현장입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신년을 습관처럼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는 눈 감고도 쓸 정도가 됐죠 얼마 전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기사를 살펴보는데 누군가 재밌는 걸 올려놨더군요 뭐 방송에서 초성으로 단어 맞추기를 했는데 그 장면을 캡처해 놓은 거였죠 초성은 시옷 비읍 니은 이것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아 곧바로 그 단어를 떠올리며 이게 공중파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아 어떻게 이럴 시옷 비읍 니은 이것은 남편이라는 뜻인데 이게 공중파에서 가능해 이러면 붕괴하고 있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시옷 비읍 니은 시옷 비읍 니은 너무 세지 않나요? 아 진짜 그 다음 캡처 화면에 자막으로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정답은 서방님 저는 그 초성을 보자마자 불교한 단어를 떠올린 것을 바로 속제했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 속제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재밌어 어딘가에 써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기 전날에 어 전 이렇게 편지를 썼지요 시옷 비읍 니은 시옷 리얼 히읍 남편이 오해하진 않겠죠? 정답은 서방님 사랑인데 어떻게 알아들을까 모르겠네요 전 또 딴 생각이 드네요 아우 말하고 싶어 이분처럼 똑같은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남편이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우 말하고 싶어 자 계속해서 사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민경씨의 사연입니다 청학동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셨는데 청학동 아이들 많이 가져오죠 초등학생 조카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주일 전쯤 두 조카를 청학동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갱생이라기보다는 도심에선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을 시켜주고자 2주 코스를 보냈죠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식구들은 매일매일 서당에서 업로드해주는 사진을 보면서 질질 짜고 보고 싶어였어요 누가 보면 1년은 보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어제 마침 청학동에서 조카들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귀여워서 제보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아버지께 할머니, 아버지, 누군지 알겠습니까? 저는 땡땡땡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식은 하지만 다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끔 배가 아프거나 어지럽기를 합니다 아, 단학가로 끝나는 이유는 여기서는 단학가로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읽고 할머니, 아버지가 아니어도 꼭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없으니까 편안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다 해주거나 사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다들 편지 보고 웃다가 울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귀엽네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꾸러기들 이번 주말이면 올 텐데 오면 갖고 싶은 거 다 사줘야겠네요 다 사주지 마세요 유격훈련의 추억입니다 피처링 그 선임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때는 2006년 여름 군대에 있었던 저는 상병 마로봉 그러니까 병장되기 전달에 유격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게 된 소대원들 중에는 나름 고참급이었고 저보다 한 달 빠른 선임도 같이 가게 되었죠 참고로 그 선임은 아주 착한 걸 넘어 살짝 부족한 선임이었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할 때면 그 선임은 항상 손을 들며 열회해 PT 체조로 대신했죠 모두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 위에서 아래로 몸을 줄에 고정한 채 마치 집 와이어를 타는 듯한 교장이 있었고 조교는 자신 없는 사람 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손을 들지 않더군요 뭐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장을 활강할 땐 양팔 벌리고 몸은 다리와 V자로 그리면서 중간쯤 내려왔을 때 큰 소리로 유격대를 외치며 내려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교의 시범으로 훈련은 시작되었고 한 명 한 명 차례로 내려간 후 드디어 그 선임 차례가 되었습니다 451번 올빼미 활강 준비 끝 겨우 이렇게 외치고는 드디어 활강 우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중강에서 유격대라고 외쳐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아 또 얼차를 받겠네 하는 그 순간 진심 우렁찬 목소리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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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모든 교장에 훈련병들은 얼음 잠시 여기가 군대인지 놀이동산인지 헷갈릴 정도였고요 그 다음 제가 활강을 하고 내려가 보니 그 선임은 제대로 된 아주 강도 높은 얼차를 받고 있더군요 엄숙한 훈련장에 훈려퍼진 야호는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정말 신나서 정말 신나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랬겠지 정말 신나니까 야호가 나오지 너무 신나서 긴장한 것도 있고 아 재밌다 군대에서 라는 사연이고요 재밌겠네 군대 사연 재밌어 재밌는데 이 글쓴이 분께서 영어로 본인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제히 리이라고 이재희씨 이재희님인데 제히 리이라고 저는 해외에서 18년을 살다가 해군으로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군대를 왔지만 쉽지 않았네요 행정장님이 배를 타신 것 같아요 행정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우 손발이 차갑네 행정장님도 냉채족발이십니까? 뭐? 나 놀려? 너 선임이 누구야? 저는 뭐가 뭔지도 몰랐고 죄 없는 선임은 저 때문에 제 대신 엎드려 뻗쳐 하는 일이 허다했죠 수종냉장인데 냉채족발 냉채족발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선임 하사께서 저를 불러왔습니다 야 수병! 가서 오암마 가져와 오암마? 네? 오암마 가져오라고 큰 망치 그 창고에 있어 빅캐머 빅캐머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창고를 달려가서 선임 하사님께서 얘기하신 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장님께서 제 뒤에서 수병 뭐하나 하시더군요 필승! 어 어 엄마 찾고 있습니다 뭐? 엄마? 저는 한순간 오암마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났고 어 어 어 엄마 어 엄마 찾고 있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했죠 너 부모님 외국에 있는 차원입대한 수병이지? 네 그렇습니다 함장님께서는 바로 간부들을 호출하셨고 야 내가 이 수병 외국에서 왔다고 잘해주라고 했잖아 얘 창고에서 엄마 찾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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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국제주라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엄마랑 무조건 통화시켜! 하하하하 부함장님, 소령, 대위 등등 다 저를 둘러싸서 엄마가 보고싶으면 보고싶다고 하지 하하하하 왜 말을 안했냐며 하하하하 토닥거리시고 그렇게 토닥거리니까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저는 울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가 됐네 엄마 보고싶은게 울었어 엄마 얘기 나오니까 울었어 어 이 와중에 선임하사님은 제가 안오자 저를 데리러 오시다가 제가 모든 간부분들 주위에 둘러싸여 울고 있는걸 보고 조용히 손수 오암마를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결국 외국에 계신 어머니와 국제전화로 한시간 이상 통화를 하게 되었고 하하하하 그때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어 엄마 엄마 찾고 있습니다 제목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어 참겠다 이야 종교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신자 할아버지는 독실한 불교신자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밑에 줄을 봐버렸네 일요일에 교회 다녀온 할머니 티셔츠를 보고 전 경악했어요 할머니 티셔츠에 영어로 고우 투 헬이라고 써있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옥에 난다 할머니께 이 영어의 뜻이 지옥에 가라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빨갈놈이 영감탱이 웬일로 옷을 사다준다 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머니는 분노하셨어요 이를 계기로 제8차 종교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다녀온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할머니 어디 갔냐 할머니 어디 갔어 왜왜왜 하고 할머니를 찾으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조용한 법당에서 휴대폰이 올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성가가 흘러나왔대요 처음에 어떤 정신 빠진 놈인가 했는데 그놈이 나였어 하하하하 이러시면서 할머니 할머니를 잡기 위해 이방저방 막 열어보셨지만 이미 할머니는 도망을 친 뒤였어요 재미있게 사시네 하하하하 잘 맞으시네 재미있게 산다 공규만 안 맞지 알고보니 할머니가 동네 동생분한테 부탁해서 몰래 바꾸셨더라구요 하하하하 여기에다가 돈 빼고 포켓몬 카드를 넣어 놓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108배를 하시는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가 28 34 56 72 헷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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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두 분은 죽어서도 함께 할 수 없다며 각자 천국과 천당에 가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거두셨고 그렇게 8차 종교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유 재미있게 사시네 아 너무 재미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재미있게 사시네 최애 앞에서 최애 앞에서 최애 앞에서 최애 앞에서 익명의 여자분이십니다 저희 엄마는 어떤 중견 가수분의 오랜 팬입니다 그분을 왜 안 밝히셨을까요 하지만 콘서트에 직접 가본 적은 없죠 그러다 드디어 저희 지역에서도 그 가수분의 콘서트가 열리게 됐어요 저는 효녀 모드의 돌입 제일 앞좌석 티켓팅에 성공을 했고 엄마는 콘서트 당일까지 너무나도 설레고 떨려 하면서 언제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떼창 연습을 하며 지냈죠 그렇게 찾아온 콘서트 당일 공연장에 입장을 한 엄마는 무대를 보자마자 아 이게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너무 가깝다 왜 어쩌노 이거 어 이러다가 손도 잡겠다 얘 이렇게 연신 가깝다를 외치시더니 무대에 주인공이 등장하자 엄마야 이거는 안된다 이거는 내를 러버 본다 이랬을더니 애써 잡은 앞좌석을 버려두고는 중간점이 있는 좌석으로 가서 보이소 저희랑 자리 바꾸실래 얘 하고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간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콘서트를 관람하던 엄마 그런데 콘서트 도전 그 가수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극심한 떨림과 공포를 느껴버린 엄마는 으아악 으흠 내 눈 먼저 갈란다 하고 저를 버리고 나가시더니 밖에서 한참을 노래만 듣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최애 앞에서 소녀처럼 설레하는 우리 엄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재밌다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역에서 아줌마 두 분이 헐레벌떡 올라타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무래도 자리를 찾는 눈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 분이 눈이 마주쳤고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줌마들은 서로가 경쟁자인 걸 눈치채고 서로를 위아래로 스캔하며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안목적으로 빈자리 먼저 앉기 배틀이 성사됐죠 편의상 아줌마 두 분을 일리로 정하겠습니다 아줌마 이리 먼저 자리를 잡고 서자 아줌마 이가 기다렸다는 듯 그 옆에 서더라고요 아줌마들은 고개를 돌려보고 지키지기도 켜보고 다리도 들기고 대결을 위한 준비운동을 했어요 서로를 경계하며 빈자리가 생길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돌려보았죠 그때 드디어 빈자리가 생길 움직임이 보였어요 제 건너편에 앉아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시계도 쳐다보고 전철 노선도도 확인하고 결정적으로 온매무새를 만졌어요 먼저 눈치를 챈 아줌마 이리 할아버지 앞으로 이동했고 아줌마 이가 뒤늦게 이동했어요 아줌마 이의 표정에서 한 발 늦었구나 내가 불리한 데라는 기분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누가 이리까 누가 자리를 차지할까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일어나는 순간 아니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던 아줌마 이가 자리로 가방을 던졌고 유리한 위치에 있던 아줌마 이른 엉덩이부터 들이밀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께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결론은 자리에 가방 아줌마 이의 무릎 위에 할아버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아줌마 이의 무릎에 앉은 할아버지께서 깜짝 놀란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깜짝이야 지금 뭐하는 거야 깜짝이야 할아버지의 불효령에 아줌마 이는 가방을 들고 멀찌감찌 떨어졌고 혼자 남은 아줌마 이는 당황하면서 얘기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앉을라 그랬죠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린다 그랬어 아니 일어나시길래 엉덩이에 땀 차고 뛴 거야 왜 똥꼬래가 잠깐 일어났어 양 냉방 칸이라 그런 게 에어컨이 약해서 내가 잠깐 일어났어 아줌마 이는 죄송하다며 자리를 피했고 멀리서 지켜보던 아줌마 이는 아줌마 이는 아줌마 이는 보고 씩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칸으로 사라졌어요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오래전 지인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 지인은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슬슬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하다가 문득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결혼을 하셨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셨어요? 했지 일단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집 뒤에는 선산이 있잖니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선산에서 무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인사를 다 드리고 여기 할아버지야 여기 부모님이야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함께하자 이게 프로포즈야? 멋진 얘기 바로 넘어오더만 바로 넘어오셨대요 진심이 담긴 멋진 프로포즈라고 생각한 그 지인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걸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밥을 먹은 후 산책을 핑계삼아 선산 쪽으로 향했죠 잘못하면 무섭겠는데 무서운 거 아니야? 밤에 간 건 아니겠죠 오빠 여기 막 무덤 있는데 들어가도 돼? 어 여기 우리 선산이야 나한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계신 곳이지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다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인사드렸고 정말 결혼할 일만 남았네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나와 만나줘서 고맙고 너 결혼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멘트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안되는데 우리 무덤까지 함께 하자 이거였는데 아버지에게 들었던 멘트를 까먹고 나서 잠깐 고민 후 내뱉은 말은 그리고 여기가 네 무덤이다 그리고 여기가 네 무덤이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뜻을 알아듣고 빵 터졌다고 합니다 소방관 아버지 제목으로 익명으로 여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끼리 곡성 압록천으로 물놀이를 갔던 어느 여름의 일입니다 곡성 전라도 곡성에 있는 압록천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엄마랑 남동생이랑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풀밭 사이를 지나는데 갑자기 엄마가 으흑 하면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뭐 야 뭐가 본 것 같다이 어 뱀이다 뱀 지나간다 저거 저거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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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히 아빠를 부른 동생 참고로 저희 아빠는 3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 역시나 능수륭란하게 엄마의 피나는 발목을 힘껏 빼라 피를 퇴 뱉으신 다음 지압을 하셨고 아따 여기 묶을 거 좀 가져와라이 옷가지나 뭐 이런 거 아무거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배낭 안에서 아무 옷이나 들고 가서 아빠 여기 여기 하고 건넸더니 아빠가 아따 이건 안 돼야 이거 말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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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능 가져와야 언능 버쩍 하고 외치셨고 아 왜 왜 이걸로 그냥 해 엄마를 소리를 질렀지만 아빠가 하는 말 그것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란 게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다행히 아빠의 응급처 지로 큰일은 없었지만 엄마는 마누라보다 옷이 더 소중하냐며 여름 내내 잔소리를 드셨어요 장구로 소방관 우리 아빠 2년 후에 정년 퇴직하시는데 무사고로 정년 마치시길 껄투수에서 응원해주세요 아끼는 옷이니께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샵에 근무하는 28살 남자입니다 주말 점심쯤에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 부부가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저랑 중국인 여자 관리사가 들어갔고 저는 마사지를 시작했죠 피곤한지 중년 부부는 코 골며 잠들었어요 1시간 전신후면 관리 코스였는데 30분 후쯤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침에서 간단하게 삶은 달걀을 먹었다는 게 5개나 먹고 출근했던 상태였고 창문도 없는 인실이라 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참았죠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그러다니 속방귀가 계속 터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마사지 15분 정도 남았을 때 또 한 번 속방귀를 껴야지 하는 순간 길게 두껴었다 듣는 분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렇죠 하고 세워나 제가 방귀 낀 소리는 코 고는 소리에 묻혔지만 냄새가 고약했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5초 후 중년 남자 손님이 아 진짜 씨 하고 잠에서 깨버렸어요 중국인 여자 관리사 선생님도 누가 낀 거야 하는 짜증난 표정을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인실방은 제 지독한 방귀 냄새로 가득 찼고 저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겠구나 했죠 어쩌지 죄송하다가 말씀드려야겠지 하는 순간 중년 남자 손님이 부인께 내가 작작 먹으라고 했지 어? 하고 소리를 쬐어요 그 소리에 낀 중년 여자 손님이 어? 어? 내가 또 꼈어? 중년 여자 손님은 자기가 자면서 낀 줄 아는 거예요 아 찜질방에서 그렇게 맥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입에 털어놓았더니 말이야 어? 그렇게 방귀 나는 거 아니야 중년 부분은 찜질방에서 바로 맞자지 잡으러 온 거였어요 게다가 남자 손님은 아이 도저히 못 찾겠네 진짜 씨 하시던 방을 뛰쳐나갖고 중년 여자 손님도 미안한지 얼굴이 빨개져서 남자 중년 손님을 따라 나가버렸어요 안되겠다 싶어서 쫓아나가서 제가 꼈다고 얘기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중년 여자 손님이 돌아오시더니 정말 미안해요 티비에요 이러시며 여자 관리사 손님께 저에게 팁까지 지워줬어요 저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제 손에 지워주고 중년 여자 손님은 가버렸어요 방송을 통해 사과드립니다 그 방귀 저였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익명을 요구하셨네요 익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겠죠 방귀 끼고 돈 받았네 돈 반기네요 강윤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애 한 번 못해보고 군입대를 했는데 다른 병사들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고 사랑 가득한 편지나 소포를 받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모설로 입대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엄마가 그 여자친구인 척 소포 좀 보내주면 안 돼? 걱정마 아들 엄마한테 맡겨 하셨고 며칠 뒤 소포가 왔어요 엄마 친구 딸한테 물어봐서 상자를 하트로 꾸미고 네모반 손님들과 나눠 먹을 만큼 넉넉한 간식으로 채우고 우와 그리고 분홍색 꽃무늬 편지 봉투에 겉면엔 윤호 오빠 까지 완벽했어요 선님들도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냐며 부럽다고 했는데 빠르게 제 편지를 눈으로 훑고는 야 이거 엄마가 보내주셨냐? 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여자친구 글씨체가 좀 얼은 글씨입니다 라고 둘러댄 후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아 왜 들켰는지 바로 알게 됐어요 엄마가 선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윤호 오빠 예뻐해 주셔서 고-맙-읍-니-다 옛날 맞춤법 개정이 됐잖아요 옛날 맞춤법 음에서 스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응을 쓴 거죠 고-맙-읍-니-다 제목이 중고마켓에 맞서는 와이프의 집념입니다 김동혁씨가 보내주셨어요 제 아내는 중고거래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막내가 3살이 되자 아내는 쌓여있는 육아용품들은 처분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활발한 중고마켓 활동으로 거의 모든 육아용품을 판매 및 나눔으로 처분했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건 유축기였습니다 아내는 빠른 손돌림으로 유축기가 가장 도드라지는 각도로 사진을 찍고 애를 낳으신 분들은 유축기를 한 번씩 다 써보았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바로 아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가지고 여기다 잘 보이는 각도까지 유축기가 가장 도드라지는 각도로 사진을 찍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중고마켓 어플을 켜고 글쓰기를 하려는데 이런 유축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왜 안되는 거지 그렇구나 몇 번의 시도해도 안되자 아내는 어떻게든 팔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이 유축기를 어떻게 올릴까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더했고 그러니까 이름이 등록이 안되는 이름이 있나봐 굳은 마음을 먹고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안 쓴 새 거 같은 전동 젖자기 팔아요 맞아 맞는 말이야 쓴 한글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한글이죠 한글은 뭐 정확히 표현이 된 거죠 알고 보니 유축기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돼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었고 아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중고거래를 포기한 아내였습니다 아 전동 그게 의료기기구나 자 익명입니다 몇 년 전 치앙마이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을 때 일입니다 처음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패키지 여행객들이 하루 이틀을 지날수록 다들 친해져서는 여행 마지막 날이 되자 한방에 다 같이 모여 술판을 벌이게 됐어요 이럴 줄 알고 저 역시 팩 소주를 잔뜩 챙겨 갔었고요 이제 친해졌겠다 마지막 밤이기도 하겠다 가져온 술을 전부 먹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만취 상태가 됐고 새벽이 다 돼서야 다들 각자의 호텔방으로 간신히 기어가 잠을 청하게 됐죠 다음날 아침 겨우 눈을 떠 호텔 조식도 못 먹고 로비에서 약속한 시간에 만나게 됐는데 전날 술자리를 같이 한 아저씨도 늦게까지 못 일어나신 건지 여행 때와는 다르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속은 괜찮은지 안부를 묻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죠 그렇게 한참 공항으로 가는데 가이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각하게 전화를 받던 가이드는 갑자기 버스를 갓길로 세우더군요 그러더니 저기 혹시 호텔 310호에 머무신 분이 누구시죠 308호가 우리 방 309호가 그 옆 팀 그리고 310호는 어제 모두 모여 술판을 벌였던 그 방인데 어? 혹시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310호에 모여 술을 마신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 아 이거 호텔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냉장고에 머리가 들어있다는데요 응?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숙취로 죽어가시던 아까 그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오신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 내 가발! 아이고 내 가발! 알고 보니 아저씨는 여행 내내 가발을 쓰고 다니셨고 치앙마이의 날씨가 더워서 가발을 시원하게 쓰려고 가발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주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가방을 싸다 보니 냉장고 안에 가발을 깜빡하신 거죠 결국 버스를 돌려 다시 호텔로 돌아가 가발을 찾아오게 되었고 가이드님은 호텔 직원들에게 냉장고 속 머리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호텔 직원들이 냉장고에 가전히 엎어져 있던 가발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까지 할 뻔했다고 아! 놀라죠 놀라죠 가발 처음 보면 놀라요 놀라죠 놀란 의사 선생님 책임감을 가지고 가볼게요 익명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을 하다가 동네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준다고 방문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문진표를 작성하고 피검사, 인바디 등 여러 검사를 했더니 결과도 바로 나오더군요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 면담이 있어 방으로 들어갔죠 나이가 지긋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네 우선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봐요 딱히 특별한 처방이 있지는 않더군요 상담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어 질문을 한번 해봤죠 아 근데 선생님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막 치매 오고 막 내 건강에 안 좋고 뭐 그럴 수 있다면 그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맞나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진짜야! 나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는데! 뭐 의사 선생님도 드시니 약 먹어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송채원 타석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라는 제목으로 재밌길 어느 날 밤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친구들과 한참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이것저것 자랑을 했죠 그런데 친구들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제가 나 이번에 옷 샀다 하면 친구가 아 그래 이러고 제가 또 나 이번 결혼식 때 신혼여행지 발리 갈 거야 하면 또 아 그래 이러고 거기 식당 가봤어 엄청 맛있더라 하면 또 아 그래 계속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이러는 거예요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꿈속에서 장면이 바뀌고 이번엔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그래 아 그래 심지어 그냥 길을 물어도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 그래 다 같이 아 그래 이젠 짜증이 나다못해 화가 났죠 이 사람들이 저를 놀리기로 작정한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 뭐야 왜 자꾸 나한테 아 그래 아 그래 이러는 거야 진짜 뭔데 으아 하다가 잠이 깼어요 아 그런다 아 그런다 아 옆에 옆에 자던 신랑이 제 기회 내고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아 하고 코를 골았어요 어 진짜 주신 혹시 남편 코고는 소리에 현장감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최대한 6년에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왜냐면 하하하하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